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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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왜? 왜? 싫어! 싫어! 내가 내 친구야! 우투더 영투더 우 똥투더 구투더 라면 저녁 안 먹었죠? 오늘도 우영우 김초밥? 네! 오늘도 우영우 김초밥 야! 어땠냐 저 출근? 힘들었어 이야! 드디어 우리 영우가 사회의 참맛을 알아가는구나 아휴 기특해 국민참여재판 알아? 알지! 재판이잖아! 국민들이 참여하는 뭐 그런 느낌? 판사랑 배심원 앞에서 변론해야 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? 당연하지! 뭐 지금 뭐 아래 지금 뭐 어떡해? 자! 시작! 레디 액션! 응? 아이고... 진짜 손님은 이 친구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, 예? 얘 재판에 가본 적도 없을 건데 뭐래? 요새 누가 재판을 직접 가요? 영화에 다 나오는데 야! 너 증인 봤어? 변호사도 사람입니다! 증인? 안 봤어 오케이, 그럼 변호인 국가 증인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? 자해? 자해라고! 변호인도 안 봤어 너는 네가 애국지 않나? 정말? 너는 국가정관의 아수인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! 입장치에 빨갱 새끼야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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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습니다! 글쎄 누네 잘한다 아, 근데 기본 발성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따라해봐 아 아 에 에 에 이 오 오 우 우 우 집중해 집중하라고 아 나 에 에 똥꼬 힘줘 힘줬어? 자, 자, 이 이 오 우 우 이 있습니다! 이 있습니다! 이 있습니다! 이 있습니다! 이 있습니다! 하... 잘한다 잘해